안녕하세요 롤비디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럼블이랑 판테온 럼블 상대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게 리메이크 전에는 판테온이 럼블을 상대로 만나면 거의 다치 헤라 정도의 카운터 수준이었는데 이제 뭐 판테온이 리메이크 되고 난 후로부터는 럼블을 상대하기가 엄청 쉬워졌어요. 저도 이제 처음 럼블을 만나서 이 영상을 찍었는데 엄청 쉽더라구요. 자 럼블이 이런식으로 작사를 먼저 찍었죠. 자 작사를 찍었는데 평타로 먹으러 오면은 Q로 이렇게 견제를 해주면 되요. 자 여기서 라인을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선 2렙을 찍어주는게 중요합니다. 자 럼블 쪽으로 라인이 당겨져 있으면은 딜교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라인을 유지해주는게 좋다고 하고 그리고 선 2렙을 찍은 상태에서 선 2렙을 찍었다고 바로 딜교하기보다는 이제 오스텍을 쌓고 딜교를 하면 무조건 이득이죠. 자 오스텍 쌓였습니다 지금. 자 W, 평, 그 다음에 암무빙 쳐주면서 이렇게 공격해주는게 중요해요. 암무빙 쳤을때 또 오스텍이 되면은 그때 Q를 날려주고 이런식으로 해주면 딜교 완전 이득이죠. 자 이제 다이브를 넣을 생각이구요. 자 다이브를 넣을때 럼블이 지금 반피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한번 때려줘야되는 상황이죠. 자 이제 지금 때렸죠. 이러면 이제 럼블 입장에서는 라인을 버리거나 받아 먹으면서 죽거나 둘중 하나죠. 자 3렙에 이제 다이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지체하지 말고 바로 다이브 이런식으로 하면은 이제 럼블 바로 죽었죠. 럼블 입장에서 이러면 진짜 많이 손해입니다. 빅웨이브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첫템으로 티아메스를 갔죠. 티아메스를 가니까 장점이 뭐냐면은 티아메스를 가게되면 제가 일단 특성룬에 철거를 들었는데 철거를 터뜨릴 기회가 많아져요. 그리고 또 판테온이 콤보를 넣을때도 이제 티아메스를 터뜨리면서 콤보를 넣게되면은 딜면으로 아무래도 더 높게 쓰죠. 그래서 제가 티아메스를 가게 됐죠. 어차피 티아메스는 나중에 거드라로 갈때 사용되기 때문에 뭐 안가는 템이 아니라서 돈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자 이런식으로 딜벨할때는 오스텍 W쓰고 암무빙 치면서 평타 평타 Q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럼블 피가 반이상 따르죠. 진짜 리메이크 전에 판테온일때는 진짜 헤리였는데 라인전이 리메이크 되고나서부터는 진짜 판테온으로 럼블 상대하기 진짜 쉬워졌어요. 럼블 상대하기 진짜 쉬워졌어요. 결국 런블 쪽에서 타오를 먼저 밀었다고 좋아하죠 약올리면서 게임에서 중요한게 AP, AD 잘 분할을 해야 게임에서 후반을 가도 힘이 안빠지는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이 게임에서 적힘이 다 AP인 상황이죠 이 게임을 포기하지 않고 후반까지 끌고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 플레이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팀이 굉장히 불리하죠 탑이 지금 킬이 50% 이상이니까 시청하시는 분들도 혹시 불리한 게임인데 적팀이 올 AD거나 올 AP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게임하시면 이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템을 보시면 기존 템이랑 다르게 마방으로 엄청 많이 올렸죠 자 기존 템트리를 포기하더라도 이런식으로 마방을 두르면 이제 한타를 크게 이겨요 자 보시다시피 피가 거의 안따르죠 이로 무조걱으로 막은 것도 있지만 자 럼블 이렇게 궁을 깔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마방이 높으니까 안죽죠 자 럼블 이렇게 자 럼블 이렇게 자 럼블 이렇게 자 결국에는 저희가 이겼죠 역시 후반엔 4AP 힘이 빠지니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판테온이 이제 다음 패치 때 버프를 먹는다고 합니다 변경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버프를 먹는다고 하니까 버프 전에도 진짜 사기인데 버프 먹으면 진짜 사기겠죠 그 전에 빨리 영상 보시고 연습하셔서 티어 상승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